중요한 게 또 환경적인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주변에 방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어떻게 강현철 씨 영향을 받지 않아요?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면 할수록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더 증가가 되고요. 또 안 하면 안 할수록 또 생각이 안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스킨십을 하고 또 애정 표현을 하면 할수록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만족감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또 생각나고 또 하고 싶고. 그 분께서 뭔가 그 아쉬움을 남기나 봐요. 그죠? 그 직전에 어디. 서로 이제 교감이 있죠. 교감. 교감. 이게 결국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된다는. 네. 그러면 할수록 생각이 나고 그리고. 네. 네.